장재형님 최지원대 박현우 선수 경기 시작합니다. 바이러스 69제급의 장재형님 7대 앞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장재형님 최지원대 박현우 선수 경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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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신학대 앞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화이트 중든 아이린스 58.5 여성구 강수현 선수께서는 지금 바로 맨처 앞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화이트 고등 남성구 최재원님 박상우님께서는 지금 바로 신학대 앞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화이트 고등 남성구 마이너스 69.5 여성구 최재원님 신학대 앞으로 와주시길 바랍니다. 최지원 대 박현우 선수 경기 끝났습니다.